옹진군이 관내 어린이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통해 영어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달부터 11월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정에 맞추어 2023년도 찾아가는 어린이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.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240명을 대상으로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, 원어민 강사와 알파벳부터 신체, 색깔 등 놀이활동을 통해 영어 표현과 어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. 군 관계자는 옹진군 여건상 원어민 강사의 채용이 어려워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영어 체험 수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나, 관내 어린이들이 찾아가는 어린이 영어 캠프를 통하여 영어 교육에 대한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,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지역과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김영만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김영만입니다.